그것은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쇼핑 앱 중 하나로 한 달에 7억 5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들에게 옷, 식료품, 그리고 태양 아래 있는 모모든 겉듭을 판매합니다 하지만 사이버보안 연구원들에 따르면 그것은 또한 다른 앱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알림을 확인하고 개인 메시지를 읽고 설정을 변경하기 이에 사용자의 휴대폰 보안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설치하면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앱들이 때때로 명시적인 동의 없이 방대한 양의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자상거래, 대기업 PIND 오디오가 개인정 보호 및 데이터 보안 침해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말합니다 자세한 조사에서 CNN은 제보를 받은 후 아시아, 유럽 및 미국의 사이버보안팀 6개와 2.2탄제 PIND 오디오 직원 여러 명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 전문가가 PIND 오디오 앱에서 랜드로이드 운엄 체제의 취약성을 이용한 아성 프로그램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회사 내부자들은 이 악용의 사용자들과 경쟁자들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매출을 올리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핀란드 사이버보안회사인 미드시큐어의 최고 연구 책임자인 M-I-C-K-O, 티레니에는 우리는 이와 같은 주류 앱이 액세스에서는 안 되는 거세 액세스하기 위해 권한을 높이려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핀드 오디오에게는 꽤나 친형적인 일입니다 악성 소프트웨어의 줄임말인 월웨어는 데이터를 훔치거나 컴퓨터 시스템과 모바일 장치를 방해하기 위해 개발된 모든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PIND 오디오 앱에 있는 정규한 악성 프로그램의 증거는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우려로 TIKTOK과 같은 중국 개발 앱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일부 미국 의원들은 이 인기 있는 한편 비디오 앱에 대한 전국적인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앱의 CEO인 SHOU 추는 지난 의회에서 중국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2국 다운로드 차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바른 서구 시장에서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핀드 듀오의 국제자매 에빈테무에도 이번 폭로가 더욱 관심을 꿀 것으로 보입니다 둘 다 중국의 뿌리를 둔다국적 기업인 나스다 산장 피길디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TMU는 연루되지 않았지만 PIND 오디오의 주장은 자매 레벨 글로벌 확장에 그린자를 들여올 위험이 있습니다 PIND 오디오가 중국 정부의 자료를 건넸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데이징이 화나는 아래에 있는 기업들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에 따라 중국에서 운영되는 어떤 기업이든 광범위한 보안활동에 협력해야 할 수 이따는 미국 의원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구글이 지난 3월 앱 버전에서 활인된 악성 코드를 이유로 플레이스토어에서 PIND 오디오를 중단한 데 다른 것입니다 블룸버그의 모속 보고서는 머시아 사이버 보안회사가 앱에서 잠재적인 악성 프로그램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PIND 오디오는 이전의 PIND 오디오 앱이 악의적이라는 추측과 비난을 거부했습니다 다 CNN은 논평을 위해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PPD 여러 번 연락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중국 온라인 인구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사용자 기반과 EBA의 3배에 달하는 시장 가치를 자랑하는 PIND 오디오가 항상 온라인 쇼핑 거물은 아니었습니다 2015년 전국의 직원인 콜린 왕이 상하이에서 설립하니 스타트업은 전자상거래의 좌초자인 알리바바바바와 제이다해 컴제이디가 오랫동안 집에 온 시장에서 자리 잡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이 주문을 구매하는 것에 대한 가파른 할인을 제공하고 저소득 농폰 지역에 직중함으로써 성공했습니다 PIND 오디오는 뉴욕에 상당한 2018년 말까지 월간 사용자 수에서 새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중간까지 월간 사용자 수 증가는 약 50%로 둔화되었으며 수익 보고서에 따르면 계속해서 감소할 것입니다 현재 PIND 오디오 직원에 따르면 이 회사는 약 100명의 엔지니어와 제품 발휘자로 구성된 팀을 구성하여 앤드로이드 전화기의 취약점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수익으로 전환했습니다 보복을 우리의 인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에 따르면 이 회사는 처음에는 시골과 소도시의 사용자들만 대상으로 삼았고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대도시 사용자들은 피했습니다 목표는 노출되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땅다구 그들은 말했습니다 정보원에 따르면 회사는 사용자 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사용자의 습관, 관심사, 밑선호도를 포괄적으로 묘사했을 대해사습니다 이를 통해 기계학습 모델을 대선하여 보다 개인화된 푸시 알림 및 광고를 제공할 수 있었으며 사용자가 앱을 열고 주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 팀은 그들의 활동에 대한 질문이 밝혀진 후 선물처에 해체되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PD드는 팀에 대한 CNN의 거듭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